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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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의료실을 힐하고 있는 애랑 싸워볼까? 내가 진다 내가 진다 의료실 개쩔어 야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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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ㄱ ㄷㄷ 뭐야 Soul ㄷㄷ ㄷㄷ ön 니가 가라 겟깟 ㄷ으 ㄷㄷ 우리는 가용자원들이 많지 아니 거기로 저장 안했다고 왜 자꾸 글로 가는 거야 멍쩍기 이상해 이거 아 자원 아껴도 돼 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천천히 본함은 졸탄 평화사절단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본다 헛소리 들린다 신도들 쓰레기퀘스트 하자 이거 은폐장 정배 야 이거 쩐다 2페이지 가볼까 얘들어 뭐 업데이트 되는거 같구나 은폐장을 일단 사지 뭐 은폐장은 뭐 사야돼 파이널 슬롯이네? 아 이거 은폐장 가야돼 이거 은폐장 가야돼 필요합니다 은폐장 필요하고 파이널 슬롯이면 은폐장 가야지 파이널이면 에 두개 남았으면은 정백하는데 오우슈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아니면 어 어렵다 어떻게 긁어들어 도는 역주용이지 아 클론 껴야 된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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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일루와 일루와 일루오라고 니가 왜 도망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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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오라고 이분들이 선 은폐가 왜 좋은지를 모르시네 와 소름 돋는다 빔은 그냥 아껴드면 똥되잖아 쓰는거지 빔은 그냥 얘 뭔데 이거 야 슈일드 전문가 엔진 이미 슈일드 전문가 아뇨? 아니네 너를 어디다 냈냐 너 무기실 가라 여기 저기 무기실 저기 아 벌써 선원이 꽉 찼네 흐어어 아 클론 배양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클론 별로 안 좋은데 이 야 끝내주네 사주면서 깔끔한데 클론 야 나 정의녀로 키운다 나는 클론 클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클론이라니 그 뭔 말입니까 예 사람이 다 하나가 가치가 있는 법인데 강원래 부들부들은 뭐야 강원래 부들부들은 뭐야 아 시청자 드립 썩었다 썩었어 야 여기 졸탄 아니냐 여기? 졸탄 왜 한마리도 안나오냐 해킹 랩업 좀 음패 랩업 좀 해야겠다 아 잘못 끌겄네 아 이거 아닌데 나 너희들을 강하게 키웠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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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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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차를 다뤘잖아 아 차를 다뤘잖아 어디 할까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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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니까, 터지니까 얘도 피 왜 달았지? 아우 너무 멀어! 나노식 그거 없으니까, 나노 의료용 살펴기가 없으니까 아.. 힘드네 있을 때 편했는데 진짜 가면 안될 것 같은데 가면 그 정도로 아 방 갈 수 있었네 아이씨 오우 엔지냐 맨티스냐인데 맨티스가 뭐 하기 어렵다기보다도 엔지 쪽이 뭔가 좋은게 나올 것 같아서 오우 뒤로 좀 아껴야겠다 우리 2레벨이거든 네 2레벨 피가 좀 달아 있어도 이게 미쳤나 어딜 들어와 이게 아니 마무리 지으러 가자 응? 미안하다 가정 matik 나 없는데 잠시 아 정리 엔지 오늘 어디 보자 얘 어떻게 놨지? 감지 쪽에 놔야지 흠흠 흠흠 사마귀 얘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잖아 왜 그 뭐라 그래 어휴 쇼맨 이거 뭐야 이거 또 드론 써야겠네 아 드론 역충드론 전화버렸어 솔라빔 어허이 참 위로 왔다가 성점 가지 뭐 상점 먼저 갈까 상점 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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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먼데 깼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먼저 가야죠 상점 왜 이렇게 많아 이곳에서 이렇게 할까? 되나 이거? 부추 요기 조금더 이어가 슬슬한데 해보자 도전 이거 잘못하면 이거 수량만 만나면 털릴 수도 있어 어... 비성형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를 하나 넣을까? 배터리를 하나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두 칸 주고 네 칸 주니까 크롬비앙실은 안 쓴다고 했죠 쉴드 드론도 좀 별로고 스크럽 해수팔이다 하나 사고 배터리 하나 넣고 수리 한번 해주고 넘어가죠 아... 어차피 드론 못 쓰는구나 아 뭐야 이거 여기 가면은... 이정도고 여기 가면은 이정도 섹터 5 상점 또 나와 상점 또 나와 캐스트 안가면 된다고 캐스트 갈거야 그래서 갈게요 자... 쟤 쟤들... 쟤들 지금 너무 올라 그러죠?? 너무 오는거 죽여버리자고 일로와 야 붙어 내가 갈게 당장 만나 이거들 미쳤나 왜이래? 어이구 이거들이 저걸 부실라고? 좋다 비워 좋다 비우고 일로와 멘티스다 얘들아 니들 너무 알쓰겄다 슈끼들이 야 뭐야 니들 일로 안와? 어? 해금 가만있어봐 나머지 하나가 뭐지? 어? 아니? 이은블래스트 버렛투 야 이거는 무기업글을 해야지 그렇지 무기업글 해야지 버렛이온블래스트 파이크빔 야 요 전설적인 조합이 또 나오나요? 또 뭐 가야지 뭐 다사야돼 다사야돼 이거 헐미사일 버리고 오 다사야돼 다사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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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단거리? 떠보지 뭐. 아니 떠봐. 죽어도 쫓없지 뭐. 만발의 준비를 해놔야겠네. 만반의 준비를 갖춰둘게. 깜짝이야. 아이씨. 어디 한번 놀아봅시다. 어디 한번 놀아봅시다. 어디 한번 놀아봅시다. 어디 한번 놀아봅시다. 뭐야 이거. 어디 보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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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장난꾼! 야 이거 나포되냐 이거? 나포돼 이거? 흐흐흐흐 이거 나포볼까? 아 이거 쏘면 안돼 쏘면 안돼 아 그래? 나포돼? 일루와 일루와 야 너 어디가 이 새끼 이거 도망가네 이거? 일루와 버틸 수 있을까? 멈춰라 그지깨깨이들아 야 다 깼어 이거 미쳤구요 예 아 개이득 아 개이득 미쳤다 미쳤다 음 체인지 야 좋다실에 멘티스 있으니깐 좋다 그지 크흐흐흐흐흐흐 좋다실에 멘티스가 있으니깐 좋다 크으으 좋아좋아 야 녹화되고 있습니다 크으 깔끔하지 쯧 쯧 어디 보자 퀘스트 쪽으로 달려볼까?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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